4구 흘러 왔습니다. 유격수 형 빠져나갔어요. 그리고 글롯 빠지면서 타국이 이뤄졌습니다. 험으로서 쏩니다. 험에서 이종욱이 빨라고 수정에 한 메스씩 더 갑니다. 5구, 땅볼, 유격수, 이대수, 이동에서 멈춰놓은 코리오의 바운드가 되어서 오늘의 세입입니다. 5구, 땅볼, 유격수, 이동에서 멈춰놓은 코리오의 바운드가 되어서 오늘의 세입입니다. 5구, 땅볼, 유격수, 이동에서 멈춰놓은 코리오의 바운드가 되어서 오늘의 세입입니다.